0841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휴온스글로벌입니다. 휴온스글로벌 은 은 동사는 지주회사로 전환되어 투자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 수수료, 임대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과 보툴리놈 톡신 제품 사업을 영위함 분할 후 존속 회사인 동사는 분할전 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과 보톡스 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분할 후 신설회사인 휴온스는 의약품 사업부문 일체를 영위함 2016년 5월 3일 기업 분할에 따라서 휴온스글로벌로 사명 변경함 기업개요대시 1965년 7월 광명약품공업사로 설립된 후 1987년 7월 광명약품공업 주 의로 법인전환 2016년 5월 휴온스글로벌로 사명을 최종 변경하였음 대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본사 및 충청북도 제천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2016년 5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신설회사인 휴온스로 분할하였으며 당사는 보톡스, 브랜드 사업, 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업무 지원을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재무 대시 주요 자회사 휴온스의 마취제 수출 증가 및 사업부의 고른 성장과 휴메딕스의 에스테틱 및 CMO 사업 성장 등으로 용역 수익과 브랜드 수익 제거 배당금 수익 감소에도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지분법이익 반영에도 대규모 무형 자산 손상 차손 및 이자 비용 증가에 따라 법인세 비용 부담 완화에도 순손실 전환 대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해외 시장 수출 기반 확대와 다양한 헬스케어 영역에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파 시가 전문의약품 및 뷰티 슬래시 웰빙, 건기식 부문 등에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퓨온스 글로벌의 시가 총액은 2,49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퓨온스 글로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30위입니다. 퓨온스 글로벌의 상장 주식 수는 1,262만 1,400아흔 두 주입니다. 퓨온스 글로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퓨온스 글로벌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3.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47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9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47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2배 37,9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92번지억원, 743억원, 86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10번지억원, 321억원, 마이너스 335억원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8번지 18%이고 유보율은 7786.2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입니다.